2021년 새해의 목회 트렌드를 알아봤습니다. 목회 전문가들은 온전한 예배를 지켜가기 위한 도구로 온라인에서의 사역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당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겨울철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쪽방촌에 사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신년 할애회에서 조일레 대표회장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cts뉴스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성도를 양육하기 위한 교회들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나타난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예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회 부응 전략으로 온라인 사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론 한국 교회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역시 교회의 온라인 사역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목회 전문가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보금을 전하기 위해선 다양성, 이질성을 수용하는 통섭의 목회가 요구된다며 온라인에서의 사역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방법론이라 아니라 철학적인 목회 철학과 목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들어오는 교회는 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전문가들은 각 교단에서 온라인 사역 모델 교회를 찾아 제시하고 교회 간 서로 도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일부 교단들은 소속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회가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온전한 예배로의 회복을 위해 온라인 사역과 연계해 상호 보완한다면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목회 프로그램, 성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대의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목회자들의 변화 그리고 소통의 언어에 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고 그 소통의 언어에 대한 부분만 잘 우리가 준비한다면 또 보금은 여전히 승리할 걸로 믿고 또 교회는 성장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새해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뤄가기 위한 도구로 교회의 온라인 사역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교회에서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로 교회가 피해를 입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안타까울 때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 박세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전소된 전국중앙교회. 전국중앙교회 백성국 목사는 평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도 사고를 겪었다고 증언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칠 만큼 점검하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백 목사. 교회들이 미리 대비해야 할 실제적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입한 피아노 견적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증명이 되지 보험회사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증명할 거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는 있는데 그 전 거는 아예 없으니까.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겨울철 사고 예방 요령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먼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겨울철에만 쓰는 보일러를 비롯해 환풍기와 전기, 상하수도까지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전기 추가 설치 등 공사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누전 차단기 용량 확대 설치, 전열기구 공사와 대용량의 전기 확장까지 임의로 공사를 할 경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온도 조절 센서가 달린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시점에서 기기를 차단할 수 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특히 날씨가 추워질 경우 동파로 인한 전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도관이나 이런 게 얼어서 터지면, 동파가 되면 물이 방출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는 제일 취약한 게 물이거든요, 습기. 그러면 누전의 확률이 많아지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봐야죠. 각종 사고에 노출된 겨울철. 부지런한 관심과 대비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신년 할애식과 대표회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년 할애식에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은 장로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다며 장로교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 한국교회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콧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는 장로교단의 연합과 정체성 강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서울 마포구 해돋는마을 노인대학과 신생명나무교회에서 신년 할애회와 이웃사랑 밥사랑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년 할애회에 앞서 세기총은 지역 쪽방촌에 사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비롯해 목도리와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년 할애회에서 조일레 대표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자고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는 매년 연말연시마다 대한민국 이주민 희망봉사당과 함께 소외 이웃을 섬기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세웠던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자신이 가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전관념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인 고전관념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전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굳어진 잘못된 고전관념은 분별력을 잃게 하고 오해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고전관념은 우리 사회의 소통을 가로막고 화해와 용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사회의 화학과 발전을 위해서 내 안에 고전관념을 깨는 노력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습의 해석을 보면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굳어있는 고전관념을 깨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고전관념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직분에 합당하게 공동체의 덕과 질서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시다. 내 생각, 내 판단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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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복든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컬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희 기자입니다. 주일 저녁 온라인으로 접속한 성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평생 간직하고 싶은 나만의 성경책을 만드는 프로젝트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의 마스터를 진행했습니다. 2주간 매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된 성경의 마스터는 교회가 제작해 배포한 교제를 따라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핵심 300구절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자녀들의 성경책 구입을 위해 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새해를 나만의 성경책 만들기로 시작했습니다. 표시를 하시고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사인펜으로 밑줄을 치십시오. 그렇게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애착이 생기고 더 많이 아마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상당교회의 성경의 마스터는 일회성 세미나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암송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2021 암송 패밀리와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전화나 문자로 성경 퀴즈에 참여하는 방콕 퀴즈쇼 등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성경의 마스터에 이어 사순절까지 진행되는 하루 한 장 온가족 잠원 읽기와 10주간 온라인으로 만나는 신약 성경 1독 프로젝트, 성경을 읽읍시다 등 성경 읽기라는 공통 주제 아래 후속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면서 한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 함께 모인 귀한 모임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얻으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기대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승희입니다. LG화학여수공장 기독선교회가 새해를 맞아 신년 안전기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천 영광스러운 교회 신성수 목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에 순종해 날마다 열매 맺는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77년 미랄회로 시작한 LG화학여수공장 기독선교회는 회원 147명이 미자립교회 후원과 직장 보금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광주전남협의회가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직전 회장 이상봉 목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 기도하는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회장 김성천 목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일의 기독학교가 5회 그레이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레이스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일의 기독학교 학생들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로 연출한 뮤지컬을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고 위기의 시기이기는 한데 서로 위로를 받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잔치로 또다시 다섯 번째를 마련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의 기독학교는 매년 지역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끼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무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이제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돕는 비대면 행사가 열렸죠? 네, 맞습니다. 이장합동 전국주일학교 연합회가 지난 1월 16일 온라인으로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5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대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고사, 성경암송, 또 찬양과 율동 등의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표적인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매년 4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장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제 뭐 행사라든지 회의 같은 거는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좀 익숙해졌는데 대회는 또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성경암송과 찬양, 율동은 영상으로 미리 접수를 받아서 심사했고요. 성경고사는 신청한 학생들이 각자의 편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문제를 다운받아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성경고사의 경우에는 감독관 없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문항수를 조절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요. 또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통해 시험 방법을 사전에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적인 문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은혜롭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방법인지라 비대면 대회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회 전으로 반응이 어땠나요? 대회 전에는 이렇게까지 대회를 열어야 하느냐는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이 대회를 통해 한 아이라도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른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전국대회 입상자들이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의 찬양 사역자가 되고 또 성악과나 실용음악과로 진로를 정하는 등 열매가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주최 측은 금식기도로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어떤 일이 닥쳐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런 비대면 대회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준비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참석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영상으로 찬양과 율동을 찍어 제출한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연습하면서 가족끼리 교제가 깊어지고 또 가정 내 신앙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영상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학생들이 기특하다면서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와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비대면 대회는 추후 진행할 한국교회의 여러 행사에도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비대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길 바라겠습니다. 박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3일과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빛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